네, 이태양 선수는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이후 2014년 첫 승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까지 발탁되면서 한화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갑작스런 트레이드 소식에 대성통곡하며 SSG로 가게 됐죠. 지난해 SSG의 통합 우승 주역으로 활약을 했고요. 올해 4년 총액 25억 계약을 성사시키며 눈물이 무색하게 화려하게 한화로 컴백을 알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